특별한 모루가 존재하는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모루를 가지고 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do this! 일단은 내륙으로 들어가줍시다 내륙으로 쭉쭉 아우! 사원쓰? 어? 잠깐만 잠깐만 사원에 가려진 저거는 무엇인가? 마을쓰! 어 뭐야 어 황금사가 가착 실! 다이아! 황금사과 2 자 이제 마을로 쭉쭉쭉 달려줍시다 쭉쭉쭉쭉 어! 몇 개 나왔니? 어! 다섯 개 줬다 볼렘이여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 지금 시작됨 치고 너무 좋거든요? 아까 피라미드 사원해가지고 거기에서 TNT로 뭐 다야곡갱이 먹고 다야곡갱이로 거미줄을 먹고 거미줄로 활을 먹었으니까 황금사과가 태어났어요 응? 무슨 소리야 깔수야 어 뭐가 보이는가 루인드 포탈이요 짠! 철 어! 자고 일어나자마자 나무를 캡시다 아주마니 아주마니 어! 잘 잤다 그때야 왼쪽으로 가면은 내려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 내려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줘 그럼 내려갈 수 있어 대신 너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은 내려가지 않아 어 왼쪽으로 가네요 파고 내려갈게요 타는 소리 뭐야 어! 헤헤 안녕! 월드 어! 어! 철! 철을 진짜 많이 캐야돼 4개로 안돼요 어 어 어 어 왜 내가 원하는 그 광물은 나오지 않는가 내 곡괭이로 만들어진 그 광물은 왜 나오지 않는가 미브라늄 다야 있어야돼요 어 어 예예 예예 어휴 다야 4개 딱 됐다 자 이제 이걸로 블록을 만들어요 블록 4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앙빌 이 나옵니다 업그레이드 모루가 나와요 설치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 아 잠깐만 이거 구워야되잖아 아 금 주개로 올려놓고 철블록으로 올려요 그러면 금블록 이런식으로 분릴 수 있다는거 그럼 이제 석탄블록 그 다음에 금블록을 주개로 다시 바꾸고요 석탄블록 넣고 주개로 그러면 금블록 이런식으로 이제 늘려가면 돼 이런식으로 이제 전부 다 석탄블록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석탄블록이 주개로 바뀌는 마법쓰 뿜 와우 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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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시디언 있을만한 곳이다 가자! 레츠고! 네더!!! 어딜까요? 어딜까요? 어딜 가야함? 어? 글린? 진주 주세요 진주 진주 어아아아악! 잠깐만 야 너 그거 먹고 있어? 기다려봐 내가 네 친구 데려오 여기에 길을 만들어 줘 길을 만들어가지고 글린이가 오게끔 유도해 야 얘들아 갑옷을 벗어 그냥 얘들아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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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오렴 아 얘 뭐야 너 때문이잖아 너 그냥 들어가있어 거기 자자자자자자자 옳지 옳지 이제야 들어가네 아유 진짜 답답한놈 이리온 이리온 그렇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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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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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착해라 분명이 글린이 납치해서 찾으러 온 애들이 있을거야 아 저기있네 저기있네 찾으러 왔잖아 봐봐 찾으러 왔잖아 야 글린아 친구들 있는대로 들어가줄게요 일루오세요 야 금금금금 뭐하냐 내가 아 블록이 없어서 못가고 있었어 블록 하나 설치해 주시고요 자 거길 왜가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너무 과도해요 당신들의 에너지가 너무 과도해요 아 아 제발 자 어 진주 아유 사랑한다 오늘만큼 살려준다 오늘만큼 살려줄게요 네 구라입니다 구라 구라예요 구라예요 구라입니다 구라예요 지옥에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요새로 데려다주세요 이러면은 예 하고 이제 데려다주고 바스티온으로 가주세요 하면은 이제 바스티온으로 운전해 주는거지 아니 그래서 언제 나오는거야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높고 구름 없이 어 어 어 일국가범프 대한민국 만세 어 3개 4개 5개 그렇지 빨리 주세요 주세요 이리 주세요 그렇지 말 잘듣네 어휴 고맙다 촛 촛 촛 어 어 여기다 이게 지금 게임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지옥 또 가야되요 5개가 모자라요 아 아 먹을게 지금 24개인데 아 이거 게임 진짜 애매하네 게임이 많이 애매해요 용 잡으러 왔다가 다시 지옥 온 사람 여기 있네요 와 신난다 와 이거 언제 찾지 다시 진짜 처음으로 조금 귀찮네요 게임이 흫 게임이는 뚠뚠 열심히 뚠뚠 일을 하네 야 야 아 어 제발 아 어 어 어 어 어